리오 자기소개 한 번 여기서요? 네 저는 네 베를린에 도착했고요 사실 제가 원래 좀 되게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 베를린 처음이기도 하고 너무 와보고 싶었던 곳이어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사실 혼자서 좀 돌아다녔답니다 이렇게 너무 맛있음 나 갈 거를 더 히트한 거 마시고 마시는 분 앞에 어디가 마시는 분 앞에 모르겠어요 여긴데 여기 아아 가시지 맞히 있어요 아 독일도 크래비티가 엄청 많네 그.. 그.. 어 그래? 그러니까 저도 억울할 것 같은데 너무 잘.. 남을 너무 잘 찍어주니까 남은 잘 못 찍어주는데 그쵸 아 그랬어 그 마음 내가 알아 그럼 뭐 할 텐데 그럼 잘 될 거만 저기? 내 생각에 여기보다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그니까 그쵸 누구야? 오케이 지나오세요 네 어 나 오늘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? 이 정도에요? 됐어? 됐어 야 너 오늘 나한테 준비해 형, 형, 형 안 해요? 아니 딴 데에 하나 띄워야 돼 아 오케이 러브 스토크래비티 하시죠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난 나한테 돈을 줘야 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어우 기가 막히는데? 아 근데 여기 진짜 좋다 아 또 안 추운 것 같았는데 또 되게 춥네요. 여기도 어제 찾았던 데 중에 하나는. 카페 밑에. 여기 갈까요? 녹차가 유명하죠? 그런데 리오가 찾은 데 괜찮아 보이는데요? 와 이거 뭐야. 여기 나뉘는 것 같아. 아 여기 멋있다는데? 카페가 비싸게 생겼어요 여기랑. 사진으로. 아 맞는 것 같은데? 저기 맞다. 그쵸? 아 저긴데? 난 에그 로얄을 먹어봐야겠다. 에그 로얄. 그 제가 그냥 추천을 해드리자면 그냥 먹어본 사람은 아니지만 포치덱스도 맛있을 것 같고 베네딕트도 괜찮을 것 같고 모스티드 포르토벨로 머쉬롱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 이것도 맛있겠다. 아 저는 이거 먹어야 되거든요. 오스티드 포르토벨로 머쉬롱스. 저는 이거 먹었어요. 저는 이거 먹었어요. 리오가 모카. 리오가 모카. 끝난 거요? 네. 리오가 모카 로 찍은 거 있는데. 이것도 나중에 뽑아서 보내주세요. 잘생겼다 리오. 인정하는 거야? 인정해야지. 이렇게 생겼으면 인정해야지. 비엠에서 제가 예정을 쏙 봤어요. 좀 몰랐어요. 다행히 잘생긴 기분이지. 진정하지 마. 진짜 그.. 아니 진짜 이거 말하려고 했어요. 아니 그러니까.. 아무튼 너무 잘생겼어요. 기분이 왜 나쁘지? 왜요? 진짜로 진짜로. 저는 마음 한 소리 안 해요. 갑자기 레디 형이 리오 잘생겼다 하니까 갑자기 폭풍 칭찬이 나고. 갑자기 해서 머릿속이.. 기분이 더 나빠. 아니 왜요 왜요. 되게 담아두고 있었던 걸 말한 거잖아요. 비아이가 둘이 되게 친해지길 바라 친해지게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. 지가 친해져야지. 나는 너가 가장 다 안 친한 거 같은데? 이런 것을. 지가 제일 안 친한 거 아니야? 2024년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어이없었어. 내가 말할 때 너가 꼴진데? 이랬는데. 또 자기는 아니라고 할 거 아니야? 아니 아니야. 자기야. 지난 5년 들은 것 중에 제일 어이없다. 아 그러니까 난 저거 갖고 싶었는데. 이거 때문에 그러는데. 아 저 파란 거? 아 그러면 너는 라떼를 시켰어요. 그런 거예요? 예. 아 이거 저거 들은 것 같은데. 저거 질문자 산책을 했는데 신사정리 있는 거 보러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established clip wrap 잘 먹겠습니다. 여기 여기다 두죠. 저게 어떻게oriented? 어머에. 바로 안뷰고 애기야 애기. 애긴 Sea. 우리의 troop이 잘 찾았다. 이거 맛있다. 괜찮아요. 맛있어, 완전. 음, 맛있어. 진짜 몰라요? 나 알지.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열매만. 맛있어, 맛있어. 그 만두치 초계밭인데 여기요. 윙탕 막 이런 거 같아. 덤프, 덤프링이야. 귀여워. 완전 중국인데 좀 그래도 모던하게 만든 그룹 같더라고요. 미국은 뭔데요? 미국 가면요? 너무 잘 먹어서 또 뭐 사코도 좋아하고 사코도 구입도 아, 개 맛있어. 원래는 먹을 수 있는 거 같아. 아사이볼 이런 거 먹고 피자도 많이 먹으라고 하고 이탈리안도 좋아해서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많이 나오고 유럽은 건물들이 이렇게 돼 있어서 카메라 놓고 찍는 게 좋은 거 이게 잘 되나 보다. 그래서 그 환상이 생기더라고요. 어쩔 수 없이 유럽에 대한. 좋은데? 괜찮지? 괜찮지? 지금 이런 느낌, 이렇게. 근데 그것만. 그 아, 그 라이팅이 살짝 아쉽네. 아, 햇빛이 뭐 하는지 알죠? 그늘졌어. 미친 죽음대로. 여기 배경이 너무 예쁘다. 그니까. 잘생겼네? 하하하하 이게 지금 리오 좋아 죽어. 어떻게 해. 여러분, 여러분. 이거 어때요? 예. 오. 아, 한 바퀴씩 돌아야 되는구나. 좋아. 나이스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여기서 바로 하는 거구나. 실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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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 바퀴씩 돌아야 되는구나. 한 대에 따뜻해서 할까요? 잠깐만. 한번 봐야겠다, 느낌.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. 하나 둘 셋 하면. 오케이. 엄지 손가락? 엄지하고. 이렇게 한 바퀴 오른쪽으로. 아, 남이랑 하는 거 처음이어서. 할게요. 아, 떨리지? 카메라 닦아야 돼. 아니, 저 몰라요. 이 카메라를 닦으라고, 닦으라고. 나 이 딕터를 닦으라고, 이 새끼야. 애야? 아, 저 애. 네. 오, 깔끔해졌어. 오케이, 오케이. 갈게요. 야, 이런 것도 있던데? 이렇게 해서 계속 한 바퀴 돌잖아. 이걸 장소를 계속 바꿔. 어? 똑같이. 거르고 할 수 있어. 저는 일단 편집 안 할 거예요. 그치, 그치. 가. 가. 다른 데서 꼭 찍자. 그렇게 할까요? 아니, 다른 데서 찍고, 제일 이쁜 걸 네가 쓰면 되잖아. 이거 하는 김에 멋있게. 이거 잘 나왔어. 이런 거, 이런 거. 좀 더 쿨하게? 아, 오케이. 자연스럽게? 응. 이거 세이브 하고. 아, 프로 정신 있어, 리오. 마지막에 서로 핫하면서 끝내기. 아이씨. 갈게요. 아, 갈 데 없나? 나 빈티지 샵 하나 찾아놨다. 2군 차이요? 다 2군 차이요? 유키가 베를린에서 제일 유명한 빈티지 샵이더라고. 빈티지의 위반. 그게 뭐여? 빈티지의 위반. 가볼래? 뭐여. 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오우 네 여러분 저는 베를린에서 옷을 샀습니다 네 이렇게 코트를 샀는데요 제가 살면서 코트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뭔가 처음으로 사는 코트가 이런 뜻깊은 장소에서 예쁜 거를 산 거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네 추웠는데 안 그래도 또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도 좋네요 코트 점수는 몇 점인가요? 28점이요 오늘 그냥 오자마자 하나 고른 거잖아요 완전 괜찮은 거 같아요 가격도 너무 괜찮은 거 같아요 레디양이 일단 보자마자 너무 좋다 하셔서 일단은 바로 좀 설득이 됐어요 완전 이거 완전 진짜 가죽 우리 이제 만두 먹으러 가야겠다 예 여기가 죽은 게 뭐냐면 뭔가 한국에 있으면 2024년도에 뭔가 살고 있는 기분인데 몇 년생이시죠? 02년생입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진짜 02년 2002년 같아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그게 진짜 신기한 거 같아요 뭔가 빈티지한 맛이 있고 2024년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의미예요 뭔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타임 트래블을 하는 기분이어서 그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네 네 멈출해서 뭔가 이걸 벗어난 느낌이랄까 2004년도를 생생하게 기억하신 레디님이 2004년도 이런 느낌 맞나요? 아니요? 아니 약간 90년대 같지 않아요? 90년대 가보셨어요? 아니요? 아닌데 아니 그게 진짜 사람들 대화하는 거 보면 Talk Tomorrow 이러는데 뭔가 되게 핸드폰 없는 시절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Text Me Later 이게 아니라 아 Talk Tomorrow 이렇게 뭔가 내일 여기서 만나자 이런 느낌 아 오케이 애널로그한 되게 그런 거 같다 새로운 거 같아요 저는 강아지가 되게 많네 네 네 당연히 예약이 안 되는데 저거 어디요? 그 식당 아 여긴 어디예요? 여기는 맛집으로 엄청난 곳이잖아요 아 진짜? 여기가 이렇게 가짜가짜 친한 느낌 세지선을 우리 오늘 친해졌어요? 친해졌지 아니 원래 친했대니까 근데 원래 친했어 형이 제일 연습해요 맞아 내가 엉덩이 안 됐어 둘은 엉덩이 안 됐어 둘은 엉덩이 안 됐어 사실은 작업실에서도 거의 작업실에서도 봤어 거의 작업실에서도 봤지 작업실 나는 못 봤어 형이 얘기를 좀 많이 했어 진짜 나 나 같이 작업하는 동생들이랑 같은 동생들이랑 그때 같이 얘기하면서 친해졌어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 서로 얼굴 덕담도 했었어 서로 잘생겼어 아니 그거는 얘가 나의 목인 거야 아니 왜? 진짜 잘생겼다고 얘기했거든 그냥 갑자기 뭐였어 아 형 진짜 형 너무 잘생겼어 이런 거 엄청 엉덩이 아예 말을 들었는데 뭐 빵 4개였다 아니 아니 벽빵을 4개였는데 벽빵을 4개였어 벽빵을 4개였어 리오 자켓 오늘 산 거야 빈티지 잡에서 진짜 잘 샀어 이거 얼마일 거 같았어 이거 맞춰봐 얼마일 거 같아 맞춰봐 일단 진짜 가죽이거든 이거 진짜 리얼 가죽이고 완전 코트야 아 이거 뭔가 잘 산 걸로 봤을 때 한 50원 들어야 될 거 같은데 그치? 말 잘하네 아 너 30 30 10만원 10만원? 30 매성이도 오늘 매성이는 이제 근데 아 근데 가격 레디트가 미쳤어 1위 자격 가니까 세덥인데 가지 하나 가격으로 VR 세덥이 갔어 어떻게 해? 거기 막 50% 세일하고 왜? 매일 형 내일 간다 난 내일 간다 내일 간다 형 내일 뮤지엄 가는 거 아니지? 아침에 아침에 너희랑 뮤지엄 갔다가 너희는 어차피 1집 가잖아 난 늦게 가 뭐야 뮤지엄 언제가 그랬어? 나는 아침에 갈 건데 너가 갈래? 일어날 수가 있는데 로비에서 9시 반에 만나게 로비하고 또 갈 거야 9시만? 9시만 가능해? 9시만 가능해? 아니 얘네가 1시까지 와야 되는데 그래 행복해 이게 지금 합의가 될 것 같아 나 진짜 오면서 합의가 될 것 같아 야 너 찍찍 찍은 거 보여줘 아 불축기가 안 됐어 안 돼 여기서 찍을 테니까 확실히 한국에서 찍을 때랑 아예 나네 아 건물이 낮으니까 재밌어 건물이 제일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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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형 형 주저히 꺼냈지 아니 형 주저히 꺼냈지 아니 형 주저히 꺼냈지 아 보여주면 진짜 그렇지 나는 안 맞아 물 맛있네 난 물 맛있네 난 물 맛있네 너 다 마져라 못 먹었어 아니 사실 난 이런 거가 있으면 돼 아 얘 진짜 안 먹더라고 밖을 잘 안 먹어 밖을 잘 안 먹어 밖을 잘 안 먹어 아니 그냥 전 이런 걸 좋아해요 바쁘다 그.. 간식 이런 거 아까는 9시간에 먹었거든 9시간에 일어나 본 적 있어? 본 적이야 있지 그래 본 적 있어 오늘 10시간에 일어났어 10시간에 일어났지만 현재 저기 투덩이 쉬워 내일 1시간 반 후에 1시간 반 후에 1시간 반 후에 1시간 반 후에 아 이거 내가 했는데 뭐하고 있는 거죠? 아 이거 원래 한국인 안 차려? 아 죄송해요 너무 엔진 인식 1시간 반 후에 정신 안 차려? 아 근데 밑에 게 맛있어 형님 이거 이거 입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한국인 안 되겠구나 한국인 안 되겠구나 이거 안 됐다는 느낌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렵하다 너는 200북을 주로 써야 돼 지금부터 200북을 쓴다고 생각하고 그 곡으로 200북을 한다고 쓰는 사람 안 돼 저 솔직히 인정 안 해요 이거 진짜 인정이긴 해요 200북을 쓰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연습이 있어 그냥 연습을 200북을 한다고 생각하고 곡을 맞을 때 이거를 꼭 내야지 나는 그냥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가서 계속 만들러 가야 그러다가 하나 얻어버리기도 하거든 왜냐면 내가 여성이랑 7년도, 18년도에 한 200북을 썼거든 진짜 200북 근데 거기서 나온 알매듬 노래가 그치 한 20곡이면 많은 거야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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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0곡은 그냥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들었을 때 근데 나중에 들었을 때 근사님도 있어 뭐 한 거 없을까? 이 진짜 아무도 있어 나도 몇 개 들었는데 들었을 때 자국이 어떻게 들었으면 안 돼? 그중에 야 내 마음에 드는 건 한국 보면 뭐야 저도 그거 좀 안 돼 한국이 내가 되게 여행팀이랑 한데 되게 이거 이거 되게 의창한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을 거 같은데 하다보면 난 방향수만 잘 잡고 가면 좋지 않나 약간 지금 너무 많은 선택지 중에서 뭘 고를지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 같은데 그치 그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기는 안 죽었는데 근데 이제 무대할 때는 기는 죽어야겠죠 제 것 아닌 걸 제가 입혀주니까 이게 저 다 제 전부를 쏟고 싶은데 안 되는 거지 너는 뭔지 알아? 그러니까 오토핏을 좋아하는데 뭔가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느낌? 뭔지 알아 뭔지 알아? 그러면 사람들이 너한테 기대하는 건 정말 잘하는 리오가 아니야 그냥 알 것의 리오를 좋아할 수 있어 난 무엇이 더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네가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너의 진심을 보기에 쓰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사실 어떤 애정도 생길까? 잘 될까 안 될까? 모르겠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나? 노래하는 친구 중에 비아이도 있고 비아이 비아이 괜찮지 비아이 괜찮더라 짱 정도야 한 나는 아프지 않 나는 크리스밤을 너무 좋아했어요 나도 크리스밤을 너무 좋아했어요 나도 크리스밤을 진짜 많이 찬 거하고 약간 그 이거 아예 군무하는 거 아닌데 아예 혼나서 이렇게 막 테스트할 때 그게 막 느낌 그게 되는 음악으로 그런 무대를 하면 자연스럽지 자연스럽고 근데 비주얼이 이거야 그렇지 그럼 새롭지 그러면 세븐 형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세븐 형이 처음 나왔을 때 딱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아니 그냥 애정이처럼 해 애정이처럼 해 애정이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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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잖아 그냥 약간 그 뛰어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 뭔가 뭔가 그냥 재밌게 뛰어가지고 재밌게 해 재밌게 해 애정이처럼 주변 둘러볼 전면만 보고 뛰어도 나는 재밌을 거라고 뭔가 더 더 달렸으면 좋겠어 애기들이 놀 때 뭔가를 완성을 해야겠다 하고 노는 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이 재밌어서 두려다 말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뭔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당장 내일 공연이 더 걱정인데 무릎 손도 한 사람이 뭐가 걱정돼 아니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무릎과 발목 안 아프게 차이가 아 그런 걸까 어떻게 하면 발목이 덜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무릎 관절이 덜 아플까 아 내일 의상 신발이 팀브랜드인데 아프겠는데 혼자 무대를 채우는 게 참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어렵지 그럼 아는 노래 나오면 그 래성이 옆에서 하이맨 근데 뭔가 우리도 컴필 같은 걸 하나 하면 좋을 거 같은데 나는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개성 얘기했잖아 컴필 이거 해야 된다고 근데 뭔가 난 약간 그런 생각이었어 이 각개전투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 하면 더 시너지가 있다 그치 안 말하지 않을 거 같아 어쨌든 컴필이라고 해 봤죠 우리 세 명이잖아 난 재밌을 거 같아 내가 이렇게 셋이 컴필을 원 컴필이랑 미니? 해봤지 EP 나는 한 EP나 더블 싱글도 괜찮을 거 같아 나는 미니 정도? 미니면 할 수 있을 거 같아 왜냐면 그런 곡이 있으면 이렇게 공연 같이 다닐 때도 좋고 어찌됐든 같이 할 곡이 생기는 거야 올해를 목표로 한 번 그 쭉쭉쭉쭉 해보면 좋을 거 같아 올해나 내년 주문 추는 아 올해가 좋지 올해가 좋지 올해가 좋지 평소에 안 할 스타일의 음악은 그게야 그래서 아예 공연용으로 빵빵 터지는 거 공연용으로 해야지 무섭거든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러면 또 좋은 게 지금 제가 쓰는 건 리오가 한빈이한테 들어야 되는 말 리오가 비아이한테 들어야 되는 말 이 아이가 리오한테 하는 말 터끼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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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는 이거는 절대 성공 못 할 거 같은데 자 이걸 못 하려면 터끼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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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해야 되지? 터끼를 아니면 어 생각났어 내일 우리 어 이제 다시 돌아가셨네요 그 모닝콜 모닝콜 해서 깨워주기 터끼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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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런 거 부니까 알겠다 정도 쉽지 않은데 너 아 하나는 쉽고 하나는 어 이거는 alimentos 할 수 있을까? 이거는 10년 분 친구한테 못 할 거 오케이 이거는 소ент 첫 번째는 하지 않았기로 두 번째는 일단 생각을 해서 ãy subscribe cho kênh lalaschool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오늘 좀 잘생기지 않았나? 오늘 좀 잘생기지 않았나? 오늘 좀 잘생기지 않았나? 너 원래 잘생겼지 않았나? 예예 그래도 어제는 또 헤매 안하고 오늘부터 했잖아 아 알 줄 아는데 너 얼굴 밑에 도망가지 말고 혹시 오늘따라 하면 잘생긴 느낌이 없지 않았나? 아직 원래 잘생겼고 목속에 도움이 되었을까? 문단이 더 뭔가 잘생긴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시연한 거구나 아 너가 무슨 말을 들어야 될까? 어제보다 많이 잘생기지 않았나? 아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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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업이 되어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 아 너가 그냥 장국의 발전을 한다고 거질붙다 그냥 말만 다르게 아 워딩만 워딩만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그 말을 하기 싫은 그 아니 왜그래요 저 미션 이거 빨리 해야 돼요 미션 더 재미있는 것 같은데 맞춰줄까? 아 일단 그래야 뭐 보는 분들도 시원하지 않을까 어제보다 잘생겼네 다리가 아니 오늘 약간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원래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오늘 유도? 아니 좀 더 쉬워 오늘 따라? 어허 그냥 더욱 아니 아니 그냥 거기까지 오늘따라 어 좋다 그냥 오늘따라 좋다고 아니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요 오늘따라 아 알았어 뭔지 알았어 정확하게 오늘따라 잘생겼구나 성공 성공 아니 나 영상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나가지구 아니 아니 이러고 쉬웠어요 너무 잘 주무시고 계시길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제일 쉬웠던 거여서 근데 이것도 요정도로 어려웠으면 무섭네요 다음 미션이 우와 하 마지막이 남았는데 음 이게 너무 어려울 거 같아서 공연 끝나고 나서야 이제 이거를 용기를 내서 해보려고 하는데 전 평소에 이 말을 절대 못하는데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눈 감고 해보겠습니다 아 형님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 진짜 마지막에 올라온 거 재밌지? 아 너무 진짜 형 진짜 너무 너무 좋았어요 아 고생했다 야 형들 사랑해요 형 사랑해요 이제 기발 쉬자 이제 야 사랑해요 여러분 하하하 아 해 감사합니다.